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프로의 스타즈!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!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로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샌디 업데이트를 통해 크로우가 대폭 성향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맹독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감소 효과가 10%에서 13%로 늘었고요 그리고 약한 먹잇감 스타파워업 피해량이 100%에서 120%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영된 크로우 한번 스타파워까지 바꿔가면서 얼마나 좋아졌을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맹독! 13%가 감소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세졌을 것 같은데? 3%면은 몸빵도 꽤 되겠는데요? 오늘 쇼다운 맹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판타지네요 레온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상영됐으니까 한번 써봐야죠 한번 가봅시다! 자 순식간에 300점 돌파를 해서 점수 싹쓰리 가보자고요 렛츠고! 뿅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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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독부터 장착을 했거든요? 하나! 둘! 오오오오! 자 일단은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살살 괴롭혀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음 하지만 큐브는 내꺼다? 자 견제 뚜벅이 견제 뚜벅스 뚜벅스 이런 프랭크는 살살 괴롭혀줘야 제맛이거든요 궁각보자 궁각보자 궁슬슬 찰거거든요 발빈트가 넣어 먹었는데도 좀 세기 때문에 얘는 견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동속도가 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견제속도는 훨씬 좋아요 오케이 긁어주고 어우 얘 맞딜은 좀 힘들거든요? 그래도 계속 얘같은 경우는 체력이 저보다 덜 차기 때문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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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각 한번 재주고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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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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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금벌이 너무 힘들구나 아아 맹독 같은 경우에는 목이 걸려 있어야 데미지 감소가 되거든요 나는 파워도 한 개 차이 나가지고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더 크로우답게 플레이할게요. 얘같은 경우는 살살 괴롭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계속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자 계속 괴롭히면서 어택 좋아. 잡아주고요. 잘가세요. 일단은 잡았습니다. 한마리 6명. 어어? 어어? 이거 수직한 양각 잡히겠는데? 응 내 거야. 맛있게 냠냠. 자 일단은 중독 걸어놓고 맹독으로 좀 버티는 스타일로 자 지금 걸렸죠? 어허! 아 왜 궁극기 안 써줘? 아 이거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딜을 높이는 게 최선인 건가? 아 맹독으로 한 판만 더 해봅시다. 아직 본실력이 안 나온 걸 거야. 일단 파워큐브를 좀 많이 챙겨야 돼요. 자 이제 슬슬 들어와야 되거든요. 어차피 좋아. 저거 그대로 잡는 거야. 잡아야 돼. 하이! 하이! 따잇! 따잇! 응 저건 알아서 다른 애들이 잡아주겠구만.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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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궁극 재무자! 슈퍼크로우! 출동각 잡는 거야! 어? 3명이네. 아 일단은 얘라도 잡는 게 최선이겠어. 그래 다 같이 돌자. 동네 안 받기. 양각 잡아주고! 오케이! 야 이건 이기기 힘들겠다. 원거리로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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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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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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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! 아우! 까비! 이거 파워큐브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냉독을 써봤는데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돼요. 몸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똑같으면 아픈 건 똑같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격! 올인입니다. 약한 먹잇감! HP가 50% 이하인 대상에게 120에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. 이게 버프가 또 데미지 20이 넘었기 때문에 한 틱 차로 제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좋아! 약한 먹잇감 싹 쓸어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1등 갑시다. 자자자자 데미지 한 번 보자고요. 우선은 파워큐브 한 번 챙겨주고 아야야 아야! 어우 마이 이거 시작부터 죽을뻔했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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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긁어! 아 너무 아파 8비트 진짜! 저 싸우는 거 덮칩시다! 긁고 긁고 긁고! 긁고! 추가 데미지! 넌 이미 죽어 있다. 아하하! 역시! 그로우는 이런 식으로 좀 얍삽하게 해줘야 돼요. 싹 쓸어?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빠뿡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어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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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이겼네! 하하하하! 넌 궁을 안 쓴 게 패착이다. 와 근데 딜이 확실히 센데? 오! 뭔가 확실히 데미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. 견제 견제! 견제 견제! 좋아 이거 넘어오거든요? 터떰떰떰떰떰떠이! 50% 이상 데미지 먹여주고! 자! 긁고 긁어! 아! 파워가 딸려서 제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? 자! 이제 치러 옵니다. 파워가 딸다이! 파워가 딸다이! 한번더 긁고! 타이뿡! 빰! 마! 우! 리! 아! 인생! 아! 이거야! 역시 크로우는 공격에 몰빵해야 돼. 어차피 맹도우를 조금 버틴다고 크게 몰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? 오케이 절대 죽지 않아 불사적 크로우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봅시다. 오케이 아주 찾았어요. 제대로 된 크로우 스탑 파워 이거는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체력이 확실히 반으로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훨씬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좋아. 애들 이제 불사적 크로우다가 싹! 불태워 보자고요. 많이 아플 거야? 응? 나도 긁을 거야? 피 채워 죽어 긁어버려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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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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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.. 내가 셀리,랑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Trester 화이트 스포 으어 어 오우 어어 아 아 아 오우 어 오우 네 아오 분명해보여야돼 이들은 안돼 얘들이 분명 있을텐데 이번에는 파워큐브 무난하게 수급했구요 승리각 잡혔어 너 일로와봐 너 이쪽으로 나와야될텐데 어디까지 버틸려고 아 오우 아파 죽겠네 안뇽 자 궁만 있으면 돼 궁만 있으면 무적이야 궁 있으면 진짜 할만하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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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태워버려 좋아 너도 일로와 좋아 오우 오우 확실히 맹독보단 좋긴 한데 아 이거 제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잇 저거 저거 양각 좋지 않아요 괜히 욕심부리다 죽습니다 헛헛 다이 다이 무빙 오우 이게 맞아?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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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이스 데미지가 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많이 아플거야 오우 오우 잠깐만 로사랑 팀이 각 잡은거 같은데 에? 아 로사까지 팀잉했네 지금 꼬라지 보니까 맞죠? 어 아니다 오케이 저 덩어리들끼리 싸울때 괴롭혀가지고 그대로 덩어리들끼리 싸울때 이거는 내가 잡습니다 아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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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들어와봐 내가 더 아파요 아파요 요 그렇지 드디어 승 프리 아 가장 크로우다운 플레이였어 강자들 사이에서 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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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서 잡아내는 그림 자 오늘 한번 버프된 크로우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거 맹독 쓴다고 그렇게 몸빵이 크게 되는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로우의 스타일에 딱 맞는 독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비스타 파워 약한 먹잇감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프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 슈바